네,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전국 317개 대학교의 1857명의 교수님들이 성명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발표에는 길원평 부산대 교수님, 이상은 숭실대 교수님, 권인숙 구미대 교수님, 이은주 전남대 교수님, 홍종인 서울대학교 교수님 등이 참석하셨습니다. 길원평 교수님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과정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기 위해서 서명을 시작을 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17개 대학에 1857명 현재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략적으로 큰 대학의 명수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서울대학교에 45명, 고려대 24명, 연세대 43명, 이화여대 25명, 숭실대 26명, 경희대 29명, 한양대 29명, 고신대 49명, 한동대 25명 그런 식으로 지금 참여하고 있고요. 사실은 저희 교수들이 이러한 서명을 하게 된 이유가 정말 이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고 나면 우리 사회, 한국 사회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을 염려해서 교수들이 앞장서서 이걸 막아야 되겠다는 심정을 했고요. 이 차별금지법이 일단 만들어지고 나면 자유가 침해를 당합니다.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들이 침해가 당하고 그다음에 성별정체성 차별금지로 인하여 남녀 구별이 없어지고 성별이 파괴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교육안에 동성이와 트랜젠더 옹호 교육이 실시됩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지난 10년 동안의 25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제가 사실은 부산 경남 지역의 학부모들이 저를 많이 찾아와요. 자기 자녀가 이렇게 딸인데 남자가 되겠다든지 이런 것을 찾아와는데 부모들이 얼마나 답답하면 정말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이걸 좀 자녀들을 바꿀 수 있도록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정말 그분들이 얼마나 정말 고통스러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이 만약에 통과되고 나면 그러한 아이들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법적인 문제를 숭실대학교에 계신 이상현 교수님 나와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숭실대 이상현 교수입니다. 장애, 남녀 두 가지의 성별 또 사회적 신분에 기초한 불합리한 차별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불합리한 차별을 반대하고 그에 대한 제재는 찬성하지만 정의당 주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안과 국가인권위원회 평등법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합니다. 먼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라는 공익을 앞세워서 사인과 사인의 행위를 국가기관과 개인의 행위와 동일시하게 규제하고 개인과 개인, 개인과 기업 상호 간의 이익들을 섬세히 비교 형량하지 않는 무분별한 자유 억압의 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적용 영역도 행정서비스뿐만 아니라 민간의 재화, 서비스 공급, 이용, 고용, 사립학교, 교육계까지 국공립학교 뿐만 아니라 개인의 계약상의 체결의 자유와 교육의 자율성에 대해서도 23개 규정된 사유에 대해서 배제, 분리, 구분, 거부를 일체의 차별로 보아서 시정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 사유가 많을수록 분리, 구분 또는 거부의 차별이라고 규제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러한 결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담당하며 인권위원회의 시정명령은 법적 강제됩니다. 지나친 법률 만능주의 사고로 계약자유의 영역과 윤리도덕의 영역에 과도하게 개입해서 법적 강제를 부과하여 심각한 갈등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녀 이외에 알려지지 않은 성이라는 제3의 성을 인정하고 동성 간 성행위를 포함하는 성적 지향, 외부로 보이는 성별과 다른 내면의 성을 법적으로 승인함으로써 성별 정체성 개념을 차별금지 사유로 도입하고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공립학교 행정명령을 통해 내면적 성별에 따라서 화장실 등 성별 이용 시설을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다른 학생들의 화장실의 편안한 이용을 침해한다는 사회적 갈등을 야기했습니다. 이게 소송으로 비화됐는데 소송에서는 기각당한 바 있습니다. 또 스코틀랜드 학교에서는 성별은 남성, 여성뿐이다라고 주작용되는 학생이 무기정학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하여튼 예를 들면 많은데 영국에서 하나의 방을 결혼한 사람들한테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온라인 광고를 했던 호텔 경영 부부가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게이 커플에게 기소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소송을 당했죠. 그래서 그게 패소했죠. 결국 패소한 바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법이 없고 이런 상황이 발생해 예견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권위 시정명령에 강력한 법적 강제력을 부과함으로써 지나친 권한을 부과합니다. 중립적인 차별시정기관임을 이미 벗어나고서 민간 퀴어 축제에 참가하여서 적극적인 동성애 옹호기관으로 변모한 인권위원회가 종립대학, 기독교대학, 동성결혼, 영화상영 불호나 자발적 성매매, 다자성애, 낙태옹호 특강을 불허한 결정을 모두 다 시정하라고 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헌법에서 대학의 자율성과 교육의 자주성이 보장되는데 국강인권위원회가 이런 평등법 시안을 통해서 이런 결정을 강제하고 3천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이행할 때까지 중복 부과할 수 있고 그 다음 입증 책임이 상대방에게 전환된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이 징벌적 액수까지 부과시킬 수가 있으며 그 다음 불이익 차후를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다한 영역에서의 적용으로 인한 자유의 억압, 합의되지 않은 그런 자유에 대한 침해 그 다음 과도한 법적 강제력을 부과하는 이 법안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우리 구미대학에서 올라오신 권연숙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구미대학교 간호학과의 권연숙입니다. 법이란 도덕적인 선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 다수의 최대 효용을 추구할 수 있는 행위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소수의 목적 추구만을 위한 법 제정 시 아무런 근거 없이 반대하는 집단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이익이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은 법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도덕적 범위로 남겨둬야 할 문제입니다. 현 발의된 정의당 법안에 따르면 제2조 4호와 제2조 5호에서 각각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이성의, 동성애, 양성애, 성별에 관한 인식 등의 용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많은 선행연구에서 이미 성적지향, 즉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과학적 사실을 전면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며 전 국민의 삶의 근간을 흔들 수 있습니다. 또한 3조의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에 대한 차별금지를 말하는 것은 동성가족, 동성혼, 근친상관 등의 합법화의 길을 터주게 될 것이며 이는 건강한 가정과 사회 풍토가 해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동성간 성행위로 인한 남성 동성애자들에게 들이오진 아무라고도 치명적인 HIV와 AIDS는 이들의 불행한 인생말로를 우력해합니다. 남성 동성애자들은 정신질환, 특히 심각한 우울증과 불안장애, 자살 충동 등이 높을 뿐 아니라 실제로 이성애자들보다 자살률이 월등히 높다는 사실 또한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018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제시된 21개 대학병원과 AIDS연구소,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원 등의 공동연구 결과에 따르면 남성 동성간 성행위와 AIDS와의 상관성이 명확한 상황 속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인해 반동성애 활동을 불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공중보건적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2000년 이래 AIDS 신규 발병이 전세계적으로 35%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 유독 대한민국만이 특히 1, 20대 남성이 가장 심각한 상황은 대한민국 다음 세대가 백척간두의 위기의 직면에 있음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며 인권은 참으로 순고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권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현행 개별적 차별금지법에서 보완할 점이 있다면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동성애적 행위는 개인적, 사회적으로 크게 유해함으로 법 제정을 하면서까지 이를 보호, 조장, 권장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세대가 아무리 인본주의적 가치관이 행융한다 하여도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불변의 도덕률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양심,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이를 지키기 위하여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우리 전남대학에서 오신 이은주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남대학교 해부학 교수 이은주입니다.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시한을 살펴보면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두 가지 중요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별 정체성이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유전자 속에 또 신체에 남성과 여성이 두 가지 성으로 서로 다르게 확연히 구분되어 있고 다른 성은 없습니다. 사람의 성별을 신체에 나타난 성에 따라 남성과 여성으로 지금까지 나누어왔고 현행 헌법도 이 같은 생물학적 성에 기반한 양성평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생물학적 성과는 상관없이 사람의 성별을 남성 여성 외에 50여 가지 다양한 성별을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주장합니다. 의학자인 제가 봤을 때 이 같은 주장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주장이며 만약 이런 것이 허용되는 사회가 온다면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여성 자신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또 한 가지 차별금지법이 차별금지를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교육 분야입니다. 교육의 내용에 있어서 차별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성별, 정체성 등을 차별금지 사유로 정해놓고 이를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성 간의 성관계처럼 동성 간의 성관계를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가르치겠다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해외 사례를 볼 때 그곳에서 역시 동성 간의 성관계를 의무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부모로서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동성 간의 성관계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절대 반대합니다. 성적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신체에 나타난 성과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성별을 정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을 절대 반대합니다. 정의당이 발휘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해부학을 가르치는 학자로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 또 여성으로서 강력히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으로서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의 교수 모임과 동성애 동성원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원연합에서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교수들의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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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